청주 5송 하면 바이오 산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5송은 바이오스케어와 소재부품장비산업특화단지, 그리고 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특구 등 수조원대 바이오사업 대상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속도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청주 5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관련 국책사업은 크게 3가지.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직접 K바이오스케어 조성 추진을 선포했고 그 다음 달에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산업특화단지 사업 대상지로 5송이 선정됐습니다. 5송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는 올해 4월에는 첨단재생바이오글로벌혁신특구로도 최종 지정됐습니다. 먼저 K바이오스케어는 세계적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바이오 연구자 1만 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첫 단계인 카이스트 5송 캠퍼스 유치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는 사업 추진 1년 만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5송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출발 이전의 사업입니다. 반면 나머지 2개 사업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당시 높은 해외의존도로 공급망 리스크를 겪으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0.1%도 채 되지 않는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700억 이상을 투자해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사업 목표입니다. 최근 단지 내 업체들의 공고를 낸 상태로 모집 수요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비 집행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첨단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정 질환에 대해 5송을 비롯한 청주에서는 신약 개발과 치료법을 실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상 범위를 결정한 심의위 구성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R&D 기업과 또 R&D 연구기관과 이렇게 공조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개발한 걸 바로 기업의 현장에 쓸 수 있게 대통령 공약을 포함해 3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실증까지 선순환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